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경찰은 기어이 개천절 차량 시위까지 불법할 모양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좁은 통로라도 인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무척 두려운 모양입니다.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광화문의 집결에서 행하는 시위는 방역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차량 시위까지 검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어하는 검지하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아일보를 보니까 독자 가운데 d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완전 독재 나라구나 이제는 뭐뭐 시키겠다고 하겠네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매너증이 문제가 될 수 있나 이렇게 나무라기도 하고 w님은 경찰청장이 범법자 내 지가 뭔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바벌려 하는가 이렇게 항의하기도 하고 r님은 자유당 시절의 특무대장으로 할당하면서 악당질했던 사람이 바로 김창룡이었네 이렇게 좀 시니컬한 표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찰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9월 26일 날 경찰청 관계자는 뉴스스통신에 이렇게 차량 시위 단속이 합법적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경우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이용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관계자는 차량 시위가 위법이 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위험행위의 검지 1항을 듭니다. 해당 조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이 조항을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여 통행하면서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바로 마지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주행을 하면서 시위를 하는 경우 뭐가 문제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친절하게 처벌 가능성을 이렇게 밝힙니다. 차량 여러 대가 좌우로 저속으로 간다든가 다른 차량의 위험을 초래한 등의 경우에 형사입건 대상이다. 이 법으로 구속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입건 대상이 되며 벌점 40점을 받아서 면허정지가 된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또 이런 표현을 더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제93조에 따라서 교통상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 등에게 시위 참조자가 폭행을 가하는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고 처벌을 받을 시 면점에 따라서 면허정지 내지 취소가 가능하다. 더불어 경찰이 불법 주정차 이동명령이나 안전운전실 3회 이상 했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벌점 4점을 받을 수 있고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다른 벌점이 더해져서 최소기준이 121점을 넘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경찰 관계자의 억지에 가까운 그런 설명을 들다 보면 경찰은 현재 집권 세력의 어려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을 비판하는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10월 3일날 개천절 집회 차량 시위를 금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판사의 지적입니다. 어제 한 분이 공병호 tv에서 방송됐던 경찰청장의 은포,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를 보고 김태규 판사가 경찰청장의 은포를 보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의견으로 남겼습니다. 김태규 판사의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면허 취소의 근거가 궁금하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 취소 조항에 차량 시위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상시하게 규정한다고 해도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있는 조항을 적절한 해석을 통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 접근하면 전혀 없지는 않겠는데 그러려면 성실한 모습을 경찰이 보여야 한다. 우선 그러한 행위가 집회나 시위의 범위 내에 포습이 되는지 포습이 된다면 그러한 행위가 어떻게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 그 위법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93조 개별 항의 어디에 해당하며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지 면허를 취소할 때 그러한 행정처분은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 수단 적합성의 원칙 등 행정법상의 법 원리를 위반하는 점은 없는지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결국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 과연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 등등 그 모든 것을 고려하여 본 이후에 국민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김태규 판사의 주장입니다. 김태규 판사의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김태규 판사가 주장한 다음 내용입니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치명적 기본권을 심대히 제안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공복이 감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그렇게 신중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것이 공무원의 의무이고 다른 태도이다. 이 부분을 아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공복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안할 때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해빡을 받는다, 위협한다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지 않도록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김태규 판사의 주장입니다. 김태규 판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더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그 인근에 차를 타고 가기만 하면 매너를 취소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협악으로 오해될 수 있다. 모든 법을 아는 것은 아니니 경찰청장으로부터 정확한 해당 법률 조항과 법률에 대해서 얻어 들을 수 있었으면 한다. 그렇게 하고 별표를 한 다음에 김태규 판사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신대한 침해를 우여함이지 해당 집회에 대한 입장은 없습니다. 경찰이 경찰청장이 거두절미하고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 차량 시위하면 매너 취소하고 차량 견인하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어느 국민이 당신이 뭔데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냐 그런 목소리가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게 일어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경찰청장 자격이 없는 것이고 만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국민 협박과 공과를 했다면 그것은 앞으로 자신의 경력상에서 지울 수 없는 오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권력은 짧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만년 천년같이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권력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대통령은 물러났지만 국민은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5년짜리 공무원이 대통령입니다. 경찰청장은 몇 개월짜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유당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포레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들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도 물러나고 경찰청장도 물러나고 발표자는 사행을 당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위협과 협박과 공갈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을 경찰청장의 마스크 그고 함부로 내뱉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는가 그런 생각했던 국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마구잡여 쏟아낼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찰 역사는 그야말로 하수, 하수견, 하수인뿐만 아니고 충견이라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죠. 경찰 역사는 그렇지 않아도 흥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검찰 역사에 비해서 훨씬 더 어두운 역사가 많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말 김태규 판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정치적 의사원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치명적인 결정적인 기본권을 신대히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복이 감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신중하고 진지한 모습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 의무이고 태도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공갈협박이다.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것.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찍이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글과 영어를 함께 공급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 GONGTV, 공TV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병호TV를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GONGTV, 공TV도 구독으로 여러분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